김소영씨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은 이번 드라마에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이솜씨 어때요? 네 세 분 다 처음이고요. 그 다른 선배님들도 처음입니다. 처음이 있고요. 어때요? 이재훈씨하고 표혜씨와 같이 연기하시죠? 재훈 오빠는 유쾌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애교도 많고 저희 둘이 굉장히 대립하는 이재훈씨 왜그래요? 뭐하는거에요? 애교종이에요 애교종 사랑스러워 보였죠? 컷할 때마다 이런 앙증맞은 표정을 지어보내시고 분위기 메이커 있구만 예진씨는 많이 부딪히질 않았는데 네 맞아요 또 러블리함이 한 번 뵀는데 그 서로 여기서도 저랑 검사님이 대립을 살짝 했는데 거기서도 러블리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재훈씨가 모시는 두 분은 어때요? 아 진짜 오히려 딱 이렇게 있으면은 왠지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요팀이라면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저희 드라마는 또 액션 스릴러 되게 또 심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아쉽더라고요 현장에선 되게 무게감 있고 서로 막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하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되게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약간 로코의 삼각관계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세 분이 그러니까요 딱인데 임선민님 재훈 오빠 이 드라마에서도 무전 봤나요? 박혜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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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드라마에서는 우리 표혜진 배우가 연기한 고은 역할이 또 해커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방향 지시던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인이어를 통해서 또 무전을 듣고 소통을 하죠 블루투스 광고 같은 거 노릴만 하네요 네 그렇죠? 괜찮다 네 아니 뭐 액션 장면이 많다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액션이 힘들었던 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드라마가 또 모범택시 이 제목처럼 택시를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카철이싱 아 추격장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진짜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드리프트 장면 있잖아요 쭉 가다가 갑자기 180도로 딱 회전해서 후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또 직접 직접? 촬영을 했어요 빨리 멋있어요 저는 할 줄 몰랐거든요 이런 건 다 무술팀이 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아 직접 하셔야 된다고 이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래서 도로를 안전하게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촬영했는데 진짜 짜릿했어요 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범택시를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keiten